신명기 3장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며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애들에 의해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해스본에 거주하던 아무리족 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울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해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무리족 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무리족 속은 스릴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랏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족 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안문족 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아홉 규빗이요. 너비가 네 규빗이니라.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의 아로엘에서부터 길랏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벤 자손과 가차손에게 주었고 길랏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문하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문하세의 아들 야일이 구슬족속과 마아각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랏을 주었고 르벤 자손과 가차손에게는 길랏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안문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여 길랏에서 아라바 바다 곧 이염해와 비스가 산기슬계에 이르기까지의 동쪽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느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업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와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니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여호하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유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하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건드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백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